나이스게임TV 아 정말 장인아 정말 1 슛 1 2 3 대로 왔다갔다함 나이스게임TV 집으로 2회 출연 나이스게임TV 장인대전 출연 준비 중 자아 사진 공개됩니다 사진 공개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고래까와 성님의 실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멀쩡하세요 뭐 그럼 다른 거 안 멀쩡해?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음악 선정이나 이런게 특이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영상이지라는거 예 고래까 형님 자 일부러 보세요 경험치도 안 먹어주죠 대행 키우기 위해서 경험치도 안 먹으니까 일부러 오는거에요 이거 진짜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아 튕기셨나요? 튕기셨나요? 튕기셨어요 아 튕기셨네요 일부러 경험치 안좋아지는거 에이 너무 포장했네요 너무 포장했네요 다시 재접속하시겠죠 아주 불이 너무 컥다 생각된거에요 갱호흡 같이 와줘와줘 와줘와줘 어디가라 베이가 아 베이가 빨리와야지 빨리 닷줄격이 남았습니다 닷줄 그렇지 베이가 스톤 잡고 그렇다 브랜드폭 잘해주고 있습니다 좀 갱호흡이 안좋아서 그렇지 라인전 자체는 잘 이기고 있어요 자 깨알같이 또 오셨는데 폭렬 그냥 써버리는거죠 살리기위에 도망가야죠 케이틀린은 도망가라고 써준건데 아 이게 뭔가요 아아 거기서 구글스타일 밀어주기 어 강의저도 돌아와라 강의저도 돌아와라 다시 해볼까요 거성코소프레 자 보죠 여기서 불쓰고 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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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 거성코소프레를 하는겁니다 와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하하하 기도합시다 거침없는선 코스프레 하하하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알리사 혼자 못잡죠 와이프스 혼자 못잡죠 못잡죠 자 데미지 주다가 밀리구요 아래 어어 자 바론 잡는데 시간 좀 오래걸려요 생각보다 근데 뒷차 두 명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바론 잡는거 포기하고 오히려 베이가 잡나요? 베이가는 어디가죠? 아 바론을 스틸하겠다는 생각으로 베이가 하하하하 멀었어요 베이가 멀었어요 멀었어 아 이 베이가 멀었어 아 충격이 올라가는데 그거 뭘 스틸을 해 자 아 늦었구요 흑점폭발 하하하하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걸리면 안돼요 자 근데 싸우면 되죠 람버스와 싸우면 안되죠 이거는 다추 실패는 아니라 빨리 가기위한 그렇죠 좋아요 아 살았어요 잘합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팀을 만났어요